아 안녕하세요 킹냥이님 안녕하세요 안녕 아니 오늘 혜인님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이요? 블러가 점검 때 게임하자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못했다고 헐 그러면 혜인이 가셔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야 근데 또 블러랑 또 맨날 노니까 아님 제가 빠질게요 간블러를 여기 부르시고 아이 진향님 닥치로 들어오세요 진향님 죄송한데 저는 배그 제 시간 전에 켜놨어요 이전 배그 하방 있었던 것 뿐이고 뭔 소리야 너 기다리려고 지금 하방 겨우 잡아서 한 거지 나 왜 이렇게 나한테 틱틱대 진짜 뒤질래? 아니 왜 아니 너무 많이 뛰어나가는 거잖아 아니 진향님 시발 착하게 좀 살라니까 좀 도와달라고요 킹냥이 배그 실력은 겪어봤고 혜인님 살짝 처음이라 배그 혜인님 뭔가 게임 다 잘하실 것 같아 와 저 게임 진짜 완전 대박 다 못해요 진짜야? 네 뭔가 잘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어디 갈까요? 브랜드 찍어놓으면 알아서 가죠 나야? 오케이 따라가는 중 따라가기 눌러 여기서 차 가지고 올라가자 오늘 저는 일단 최소 두 마리 정도는 먹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두 마리 안 먹으면 안 가시는 거죠? 생각은 하지만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진 않으니까 오늘 최저점 뚫나? 아니 그거보다 못할 수가 없어 근데 얼마나 못했길래? 제가 본 이 세상에 둔 자는 모든 남자 중에 배그 제일 못했음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너를 놀리는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아 이게 억울하다니까 지들을 놀림 안 받으려고 나 그냥 방패 마귀로 쓰는 거야 선제 타격 해가지고 그냥 웃는 거 봐 저 킹냥이 제가 제일 못해 그냥 이런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래도 다들 즐겁게 게임하는 거지 어디로 갈까 이 사람에? 오더 누가 할래요? 애님 프레트 춘향님 있잖아 춘덕하자 오늘 난 오더를 한 적이 없는데? 네 명 한 판씩 다 번갈아 가면서 해 그러면 그럼 첫 번째 판 네트 두 번째 판 네트 네? 아 다수결로 하자 포레트가 우더 내리는 거 찬성하는 사람 우선 나 찬성 찬성 자 그럼 반대하는 사람 저요 3 대 1로 그러면은 얘기가 끝났다 예제 캐릭터 확실하지 나 진짜 너 대짠 났다고 생각한다 아니 내 캐릭터가 아니라 아니 킹냥이 이상하네 쟤 나 아무래도 이게 다수결이다 보니 우리 소통만 했는데 왜 22명 끝났지? 오늘도 그 날인가? 오 잠깐만 앞에 팔아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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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럴 줄 하나 타고 하하하하 오 야 야 지진 나 네 아우 어 뭐야 아아 죽이죠 아아 제발 아 이걸 못 잡다니 안돼 보여주자 오 잘하시는데? 둘이서 할 수 있을 거야 야 이거 우리 살릴 수 있냐? 살릴 수는 있는데 좀 빡셀듯? 저기까지 살리러 간다는 건 사실상 어 어 소리 들린다 씨 다시 둘이 합쳐? 으아아아아아 제발 나 살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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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냥아 바로 뛰어내려 대추냐 으아아아아아아아 아이고 상임을 치는데 뭐가 잠깐만 아 안돼 아 아 까지 이비수 일단 확실한 건 베그는 불러보단 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래? 역대급 칭찬 감사합니다 근데 레트님이 춘향님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던데 약간 그 음 제가요? 제가 되게 친한 사이인 게 티가 나던데? 평소에 얘기하는 거 보면? 저 뭐라고 얘기했었는데요? 무슨 나를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? 나 뭐라고 얘기했길래 또 어까를 아니 왜 이렇게 어까를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지 좋게 생각한 적이 별로 없는데 왜 너 뭐라고 날 설명하고 다녔니? 나 없는 데서 내 이야기하고 다니지 이야기 안 했다고 씨발 너 없어가지고 흥목했다고 정답 저 웃음소리 근데 개 웃기네 보여요 발 앞에 나무? 아우 뚜뚜하네 까지 안돼 아쉽다 아니 내가 지금 세 명이 모는 차를 다 타봤는데 한 명이 좀 약간 특출나긴 하네 어떤 면에서 이니까 무슨 진량이야 또? 뭔 느낌인지 알 거 같아 응 한 명이 되게 특출나게 운전을 특이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 것 같아 아까 그거 한 번 뒤집었다고 진짜 너무하네 아 아니야 아니야 누구라고 말은 못하는데 트럭 끝나고 앞글자는 좀 곤란해 앞글자는 말하면 알잖아 그니까 좀 곤란할 수 있잖아 에휴... 내가 동시에 해야지 렛츠는 칠하자 윤루투 이러고 있네 윤루투... 아 칠도 끝나긴 하네 나중에 블러랑 대교할 때 춘향님 불러주세요 두 분 부르면 되나요? 저를 불러야겠네 잠깐만요 아 잠깐만 이 사람 혼자 왜 이따구로 하네 아... 결국은 너도 알게되어 아니 왜 그러라고 그래? 야 가속하면 이거 통통통 넘을 수 있나 궁금했는데 아이 진짜 아니야 자기 혼자 전자방패부터 뭐야 오 저거하고 전파방에 매나? 전파방 오 저거 자기 혼자 매고 탁 불어박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안돼 근데 칠태드는 역할이 뭐야? 단동 잡아주는 거 그 스르륵 이런 거 있잖아 응 근데 이거 마우스 올리면 적혀 있지 않아? 씹스라 우리 애가 아니 물어볼 수도 있지 마우스 올리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어? 앞에 사람이 있어요 어디 어디? 못인데? 어떻게 이렇게 못 맞혀? 야 쟤 우빈 지리엘 아 쟤 뭐야 아니 우빈 개지로스 방금 근데 얘가 할 소리 두 명이다 두 명 아 진짜 한 명 필요 없는데 한 명 남았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살리세요 죽은 거 맞아? 내가 선인 기절인데? 나도 확킬만 냈는데 한 명? 아니야 아니야 하나 남아있어 이거 기절이야 얘 아 뭐야 나이스 당신 누구야 왜 좁혀지면 아 근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면 좀 귀찮네 달리죠 뭐야 얘 어 여기 옥상에 아니 미친놈 옥상에 자꾸매 지금 3대3? 아니면 3이 1? 아 나 살려줘야 돼 아 진짜 별로 아파네 진짜 아 저 새끼 하나 때문에 저희 그러면은 막판 한번 카라퀸에서 불태워볼까 저한테는 치킨 아직 한 마리도 못 먹어도 돼 나 오늘 좀 굶어도 될 거 같아 치킨 두 마리 드시는데 가면서요 아 좀 아쉽다 나 살아있었으면은 그래도 감명했을 거 같아 이 나무? 이 나무? 이 나무? 보이지? 저 나무 뒤 라스트인가? 3대1이다 3대1 왜 어디 갔어요 얘 진짜? 어 준다 어디? 아 아 우리 둘 해줘 어? 어떻게 우리 둘 다 누웠어 연막할까고 일단 흰냥이를 살려서 2대1을 만난다 보게 바로 앞에 발까지 붙었어? 어 야 야 잘 쏘 흰냥아 해야 돼 아 또 2등이야 누가 내가 좀 반일하게 했어 아 안 쓴 거지 안 쓴 거지 아 3대1이 더 버리다니 다음에 했을 때 또 먹으면 되지 인정 다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